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안티 드론 전술 2. 한국의 미래기술을 담는 무기 3. 푸틴의 진정한 십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대급 폭격기, 포병소대 공격 헬기 말도 안되는 별명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위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F-16을 지원받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공군 전력이 저열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놀랍고 단순한 방법으로 소가적인 대드론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막힌 대드론 전술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차기 대드론 요경 무기 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드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우크라이나군의 스위치 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700개나 지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스위치 블레이드가 놀랄만큼 엄청난 스펙의 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대인용 모델인 스위치 블레이드 300을 기준으로 공격 범위는 고작 10km, 작동시간은 15분에 불과한데요. 더군다나 길이는 약 50cm의 구경은 76mm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기대 이상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스위치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러시아군 탱크나 FSB 요원을 암살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위치 블레이드의 가격이 약 766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는 전차치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그런데도 일대당 가격이 15, 20억원에 육박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이 T-72 일대를 파괴하는데 스위치 블레이드 228대를 갖다 박아도 본전치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라마도 이렇게까지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위치 블레이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지원한 물량이 고작 700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작전 시간도 15분 남짓으로 아주 짧기 때문에 한 번 출격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격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의 스위치 블레이드를 소모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된 군사용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군보다 러시아군 쪽이 더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샤헤드 136과 잘난한 칫이 대표적인데요. 샤헤드 136은 전장 3.5m, 전폭 2.5m, 탄두 중량만 30, 50km에 작전 반경은 1800-2500km에 달하는 제법 큰 중형 드론으로서 전술 미사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로 타격하고 있는데요. 반면 란체스는 전장 1.6m, 탄두 중량 3kg에 비교적 작은 드론입니다. 타격 범위는 약 5km, 작동시간은 40분으로 스위치 블레이드보다 장시간 운영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군 기각 부대나 포병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이러니 드론을 보고 중대폭격기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쟁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건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손 놓고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드론에는 드론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론의 무서운 점이 등장합니다. 드론은 군용이나 민간용이나 위력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당연히 민간 드론이 군용 드론보다 훨씬 느리고 탑재 중량도 훨씬 적지만 어차피 대공 방어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오메가 대원이 대전차 로켓탄드를 탑재한 경주용 레이싱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경주용 드론 같은 경우는 속도도 충분히 빠르고 조작 가능 범위도 넓다 보니 훌륭하게 군용 드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민간 드론을 개조해서 물량에서부터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로지 숙련된 병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군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드론 헌터입니다. 사실 이건 말만 거창하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그저 레이더에 드론이 포착되면 해당 지역으로 기관총을 올린 트럭을 타고 달려가 냅다 대공화망을 구축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구닥다리 방법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드론 헌터 운용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이미 양측 병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무기 체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박격 드론이 자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대부분 자폭 드론으로 반경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서글픈 얘기지만 이제 박격 드론의 공격정보는 병사들이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격 드론은 채공시간이 짧아서 발견된 주변 지역만 피하면 회피가 가능한데요. 반면 다축 드론은 조종사의 숙련도에 따라 때로는 초정밀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대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병사들을 모아서 드론 헌터팀 수백 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채공 중일 때 비교적 느린 드론의 약점을 이용해서 배공화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시 상황이라 민간인 피해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바로 이 도비탄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드론 격추 방법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름바 어헤드탄입니다. 시안신관을 장착한 포탄에 수백 개의 텅스텐자탄을 탑재해서 효과적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신개념 대드론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하르키우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30mm 꽃폭탄 한방으로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고작 0.02%에 불과한데요. 최소 3465발은 사야 드론 일대를 격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어에드탄의 한발 사격시 격추 확률은 0.02%에 달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81.5발이면 드론 일대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30mm 꽃폭탄 대비 42배 이상 높은 효율입니다. 민간인 피해만 아니라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민간인 피해를 절대 강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탄약 제조업체 풍산은 201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30mm 어에드탄을 연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유재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 영공수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도 곧 해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공보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에 결국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길인데요. 지난 1월 국방과학연구소 에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 이번 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격 시험 결과 책받침 크기의 물건까지 다 자만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격추 방법은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실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빈 같은 경우 20kW급 출력으로 이스라엘 연공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출력은 같지만 사거리는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2015년부터 장기 소유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걸 우리 군에서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 덕분에 2023년 배치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직 치명적인 문제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예산이 연구개발에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을 위해선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드론은 적성국의 적대행위뿐만이 아니라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등장해 현재 전세계 군사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내로라하는 군사 당국들이 무인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윙맨으로 저핏한 무인기 가오리 X2 구상하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오리 X1은 2014년에 개발되었으며 비행시험에서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날아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죠. 앞으로 무인기 전투기의 도입 여부가 중요해진 이유론 유인기 1대와 무인기 3사대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및 호의하는 임무수행이 가능해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탑승한 유인 전투기를 적진에 침투시키기 전에 스텔스 무인 편대기가 먼저 나서서 전방에서 먼저 적과 전투를 벌이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여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는 유인기와 동시에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인전투기는 감시정찰 전자파결한 정밀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의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땐 가능할까 싶지만 이제 곧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F-21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공격형 무인전투기 가오리 X2 개발 예정을 시사한 바 있죠. 그런데 현무 미사일 공개 때도 그렇고 이제는 다 알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 개발에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군사기밀이라 정확한 공개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개발을 고려중이라고 했다면 이미 몇년전부터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고 지금 개발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개발이 완료 단계이며 곧 공개 임박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최근 인터넷에서 가오리 X2로 보이는 시재기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한국의 첫번째 무인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이 준비가 완료된 듯한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외형 구조가 완성됐고 동체와 날개가 조립됐으며 앞면 부품 몇개만 제자리에 장착되지 않고 연구중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수와 동체 사이의 간격이 실제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스텔스 성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KF-21 전투기를 뛰어넘어 한국 최초의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오리 X2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 따르면 길이 10m 날개 폭 16m 높이 3m 최대 이륙 중량은 한자리 톤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터보 Z 엔진을 장착해 6시간을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시애기의 깜짝 등장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많은 이들은 한국이 이미 KF-21 전투기 시애기 여러 대를 단기간에 제작하였으며 그중 이미 3대가 초도 비행을 달성하는 동시에 초음속 비행 시험에도 성공한 것도 대단한 건데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기획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장에 개발 속도가 놀랍도록 정말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완성해 적용한 상태는 아니지만 말로만 무성했던 가오리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개발할 가오리는 저피탐 무인 항공기로서 레이다에 탄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5500700 터보팬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아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27년의 초도 비행에도 나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방과 합연구소는 가오리의 무인 정찰기 버전을 완성한 이웃 고리 날개와 애프터 버너를 추가해 고속으로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 공중 우세형 무인 전투기 버전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무인 엄청난 성능이 탑재될 미래의 무인 전투기는 위험도가 높은 적대전 영역 깊숙이 침투한 상태에서 손실 변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스텔스 능력과 기동성을 요구 하게 될 텐데요. 이에 가오리 X2가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공중전까지 가능한 진정한 노열빙 맨으로 활약할 수 있으려면 내부 무장창을 갖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스텔스 능력 및 데이터 유압 능력 인공지능 을 가진 비행체로 구성된 유무인 복합체계 형태는 미래 6세대 전투기 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6세대급 진화를 바라고 있는 4.5세대 KF-21 전투기는 가오리의 등장으로 향후 최소 5세대급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해외 이는 스텔스 능력 은 둘째 치더라도 데이터 유압 능력 에서 F-35 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물론 J-10 이나 SU-57 의 스텔스 능력 은 실제 검증 된 적이 없어 레이더 반사면적 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이나 러시아 를 엄밀히 따진다면 전투기 개발 한국 보다 뒤쳐질 수 있다고 볼 수 를 더욱 재치 시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침투한 사건 때문에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국내 유력 드론 무인기 개발 업체 중 하나인 대한항공 연구진들 에게도 기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한반도 유산시 개입 하려는 중국 을 상대하기 위해선 요인기 대수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 공군이 가진 전술기의 숫자는 500대를 넘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완성되면 F-5 전투기와 F-4 전투기 퇴역군을 대체하기 위해 120대 양산을 확정한 상태에 있지만 추후 F-16 전투기 퇴역군이 발생하면 현재로서는 150대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KF-21 전투기의 양산 비용을 위해선 해외 수출 성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군은 수출국을 늘리는데 스텔스 윙맨 전투기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유사시 북한으로 침투할 핵심 전력으로 스텔스 무인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KF-21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로 불리는 폴란드 UAE 사우디 필리핀 등은 유인기보다 값싼 무인기에 적은 비용을 투자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가의 스트레스 성능을 갖춘 KF-21 전투기의 첨단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이용해 무인 전투기까지 운영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게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과 양산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진 기술을 활용한다면 계획 일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5년까지 무인 편대기 개발을 완성 시고 꾸준한 시험 평가를 진행해 더욱 더 성능 개량 단계적 진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시험할 예정 이라고 밝혔 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얼마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크랍 자주포 포신 절단된 모습입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는 영국에서 설계한 155mm 포탈을 한국 K9 자주포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절단된 채 발견된 K9 자주포의 포신 사진은 K9 자주포의 내구성을 100마디 말보다 크랩의 포신이 절단되었는데 어째서 내구성에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포신이 절단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에서 운용중인 자주포들의 하루 최대 사격 가능 횟수는 100발 이지만 이를 훌쩍 넘어 250발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포신이 견뎌낼 수가 최대 사격 횟수의 두배를 훌쩍 넘겨도 차체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났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이 때문에 각광받는 장비 역시 궤도형 자주포와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방호 장갑차들 국지전이나 중화기 극구를 외치는 차지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증명한 폴란드는 K94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 합해서를 체결했고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주포 크랙크라브를 보유한 폴란드는 왜 극동의 먼 나라 한국에서 급하게 K9을 들여온 것일까요?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선 2S의 122mm 자주포를 서반 극혁인 155mm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산물이 바로 크랩 자주포 였습니다. 원래 크랩의 포탑은 영국배 시스템이 완득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시는 개량형 의 탑잘 예정이었던 52구경장 15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통해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톱바 스토퍼즈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전자 장비는 폴란드 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산 포신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 의 차체로 포신을 교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에 K9 차체를 결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크랩은 분땅 6발을 사격 있습니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랩 자주포를 생산 운용 할 예정 이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크랩 자주포 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니다. 전쟁이 나자 졸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랩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 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크랩 자주 포를 인도 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랩 자주포 가 80문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고유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에 넘어간 셈 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k9 포신 단 크랩 자주포 는 포신 떨어져 나가도록 전투 참여했고 돈바스 전투에서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k9 자주포 의 위상을 다시 한번 우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 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랩 자주포 48문 가 지휘 차량 등을 보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내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랩 자주포 포탑 원형 인 as90 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 였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 을 위한 엠퍼빌 파이어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0여문 최신 자주포 도입 을 계획 하고 있는데요. as90 은 2030 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 할 예정 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런 영국의 as90 을 도입 했다가 앞으로 성능 개량 이날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 는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 한국군에서 천여문을 운용 중이었고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 했으며 k-9 k-9a 에서 k-9a 로 이어지는 성능 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화형인 k-9a 는 자동장 전장 치어 복합 소재 고무 궤도 완벽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 활약 방우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방화됐습니다. 분당발 서석 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 숫자도 기존 5명 절반 정도로 추워들게 됩니다. 반면 서방 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 하지 않았거나 개발 진행 중인 상번 입니다. 이래서 크랙 자주포 의 포신 통해 한국 k-9a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a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산 으로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폴란드처럼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고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쓴 뒤 신속하게 이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9a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또 한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가상옵게임 윈터윈터 20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0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2호 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사의 차의 수도 바르샤바 보이에 성공했고 5일 차의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으로 본 폴란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K9와 K2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 탱크들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만큼 각 나라의 탱크들이 모여있습니다. 영국도 20문에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 에 얹어 했습니다. AS-90은 영국군이 1993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자주포로 K9의 개발 초기에만 해도 영국 AS-90의 재원과 시스템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선진 자주포의 상징 중 하나를 엿였던 자주포 입니다.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씩 그 뒤에는 분당 2발씩 지속 발사가 가능한 장전 체계를 갖추고 기동 중에도 사격 재원을 받고 정지해 1분만에 사격이 가능한 사통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39구 경장 이라 K9에 비해 사거리 가 짧습니다. 영국은 203년까지 AS-90 자주포 및 MLS 기타 모든 포경 자산 퇴역 시키고 무인기 및 정밀도 로켓 로 대체 예정 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AS-90을 퇴역 시킨 자리에 과연 어떤 자주포를 도입할지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물론 K9의 개량 K9의 경쟁 자주포인 프랑스 넥스터사의 케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된 겁니다. 방산전문 매체 세퍼드 미디어에 따르면 케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한화로 약 80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면에서 프랑스의 케사르 자주포는 비교 상대가 안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방우력 연사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K9 썬더가 프랑스의 케사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케사르 자주포는 바퀴 8개인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mm 포를 얹은 자주포로 분당 6발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장전방식을 채택해 포수들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포탑이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 포수와 장약수 등 전원은 차량 밖에 있는 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생화 무기에 대한 방호력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케인아인자 주포는 155mm 52구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최대 40km 이르며 자동탄약 장전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8발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당 2,3발을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으며 1시간에 120,180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낸 크랩 자주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발사를 하고도 포시는 멀쩡할 정도로 K9자주포의 우수성의 본회 아니게 입증됨에 따라 K9자주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도 과연 하나 디펜스의 K9자주포가 또 한 번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